그러면 한번 볼까요? 5회 노래 자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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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너너너비요 속을 밝혀네 속을 잃어져 있는 아름다운 나라 우리 앞에 바라보며 걸어가리라 모든 생일과는 축하의 날 우리 앞에 바라보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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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왕으로ening 아멘 아멘 사랑의 이름으로 아멘 초보 아멘 아멘 이제 자동이 있네요 조금씩 도움 나실 때 원스팔트에서 많이 쓰셔볼도 충분히 하실게요 템포가 인탈당, 콕콕이 인탈당 효과가 좀 있고 콕콕 모스도 있고 하니까 좀 늘려졌다가 다시 콕콕 모스도 해서 잘하셨다는 부분들 세밀하게 살려주시면 곡이 만성공간이 있을 것 같아요 뒷부분에 가서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 다스라지 아늘 아늘 이렇게 나가주면 될 것 같아요 그쵸? 이 부분이 굉장히 이 부분이 멋있다고 느껴지는 그러니까 아늘 하고 나와주셔야 돼요 그쵸? 따스하지 않게 해볼까요? 인탈당 스페셜 정거 시작 따스하지 않게 해볼까요? 인탈당 스페셜 정거 시작 따스하지 않게 하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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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하늘이 conjure 전 정범 저 이거 선생님 이게 요즘 결혼식장에서도 많이 쓰인다는 걸 선생님이 모르시고 계시다가 아까 식당에서 잠시 선생님이 모셨을 때 이 말씀을 해주신 선생님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제가 인천 가고 가는 도에 갔을 때요 어느 분이 나와서 이 곡을 부르시는데 딸이 결혼식에 아버지가 직접 부르셨대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다른 분이 보셨는데 여기 와 계시나요? 아, 초청했는데 바쁘시오 김철 선생님이 그 분이 직접 딸이 결혼식에 아버지가 다 부르셨대요 이 곡은 너무 멋지게 보여요 이 곡 혹시 부르시고 싶은 분 계세요? 오케이, 신상국 씨